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? 괜찮아! 어쩌다 가끔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뭐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 내가 먹는 거 하나는 잘 챙기는 거 그래도... 우리 딸 살 빠진 것 좀 봐 이러지 마! 나 2킬로만 더 쪘단 말이야 진짜요? 어디 봐봐 빠지 마! 빠지 마! 빠지 마! 엄마! 이번에는 내가 떡볶이 남겨줄게 그래! 네, 할머니 아, 왜 아직 안 와? 병원은 어떻게 된 거야? 그, 그게요... 가기는 갔는데요 맞대지? 애기 쓴 거 분명하대지? 그니까 좀 그게... 그런 거 같기도 하다는데 대충요 근데 날짜가 얼마 지나질 않아서 아이고 삼신 할머니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축하한다! 됐다! 이제야 말로 너 우리 집 진짜 며느리 된 거야 근데 너 지금 어딨어? 아니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빨리 너는 집에 들어와서 어른들한테 알려야지 저기 할머니 저기 할머니 실은 제가 너무 입맛도 없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친정에 와 있거든요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? 아이고, 그래라! 얘, 기왕지사 몸조리하는 거 며칠 푹 쉬다오지 그러냐 시어보이한테는 내가 말 넣어 주마 진짜요? 정말 그래도 돼요 할머니? 그럼! 오늘부터 네가 우리 집 제일 상전이다 그럼 부탁드려요 할머니 어떡하지? 아니야 노력하면 돼 이번 달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히! 여보세요? 제가 박유리인데요 네 감독님! 네? 아니 CF를 다시 찍자구요? 네!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! 아싸! 이게 꿈이야, 당신! 아! 드디어 빠베기처럼 꼬였던 강유리 인생에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구나 잠깐만 너 이러셨을 때가 아니지? 태풍 오빠한테 로드매니저 해달라 그래야겠다 응? 너 이 녀석 한창 바쁠 때 자리 비우고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너 때문에 100만원짜리 이 사건 하나 놓쳤잖아 죄송해요, 어르신 하여튼 생쥐 풀바그리더라 틈만 나면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다 내 은행 갔다 올 테니까 사무실 비우지 말고 꼭 붙어 있어 네 태풍 오빠 야! 너 왜 남의 영업장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? 야 너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 근처 얼쩡거리만 해봐 너 그때 진짜 가만 안 둔다 알았냐? 어? 오빠 그 어디서 났어? 선물 받았다 왜? 누구한테? 설마 여자친구는 아니지? 야! 니가 무슨 상관이야? 내가 몰입도 신경 꺼 오빠 내 로드매니저 해 아니야 뭐라고? 나 CF 들어왔거든 근데 나 혼자서는 죽어도 못 가겠고 좀 도와줘 대신해 노예계약 반 까줄게 안한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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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 까줄게 다 아니 너 미쳤구나 나도 지금 후회 막급이야 해도 될 거짓말이 따로 있지 가지지 않은 애를 가졌다고 아니 그렇게 뻥튀기라면 어떡하니? 아휴 이 찰떡손이 없는 거사 눈가리 과왕도 정도껏이지 아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엄마 나 여기서 딱 열흘만 참을래 이 시나리오 수정 이거 마지막이라고 열흘 뒤에는 그럼 어떡할 거야 결국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잖아 아니 바가지 엎어서 너 가지고 다닐 거니? 이거 끝내고 나면 애 가지도록 노력해 봐야지 혹시 알아? 진짜로 임신하게 될지? 어 아무튼 난 몰라 네가 처질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 아니 근데 김서방은 이 사실이 아니야? 가져왔습니다 오빠 이제 들어오세요 어머니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? 아까부터 계속 싱글벙글이시니 아 좋다마다 어디 나만 좋은 일인가 애비애미도 다 좋은 일이지 새해가 아까 병원 갔는데 너희 이제 할머니 할앱이 된다 네? 그게 정말이세요? 미처가 말 안 했어? 쑥스러워서 말 못 했나보지 아유 그럼 예정일이 언제 했지? 그게 뭐 그러니까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재미야 네 어머니 그래서 새에게 친정에 보내셨던 거예요? 어 어 걔가 입덧을 하는 거 같아 쟤가 친정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 푹 쉬다 오라고 했지 태연이 너 부지런히 버려야겠다 입 하나 더 늘면 네 어깨가 얼마큼 무거워지는지 알지? 네 저요? 어 오빠 축하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소영씨한테 전화 줘요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 가만 요즘은 아들인지 딸인지 미래한가리 수준이야 아 진짜 참 앞으로 가서 숙룡 달라고 그러세요 이제 막 생긴 애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요? 임신이 아니라고요? 딱 열흘이야 자기야 이번 시나리오 수정만 엄만해서 끝내고 갈게 한 번만 봐주라 아 몰라요 아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생각이 없어요? 누나가 저지른 거니까 누나가 와서 해결해요 형 왜? 아까 진짜 병체소 갔다 온 거야? 아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나도 사람이라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이리 어쩜 좋니? 형 지금은 안된다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그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 어? 우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생각 좀 해보자고 아휴 나...나... 아휴... 갯수, 아무것도 모르니 속은 편해서. 이거 먹고 출근하라고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나다, 김수빈 팀장 엄마. 네, 작은 어머니. 작은 어머니는 무슨? 너 오늘 나 좀 만나자. 네? 야, 내 앞에서 그어들지 말랬지? 아우, 깜짝이야. 하마터면 접시 깰 뻔했잖아. 너만 입으면 뭐하냐. 남자 옷을 줄 사람이 없으면서.